안녕하세요 건강유정 유찬일 원자입니다 폐암 투병 중인 개그맨 김철민 씨를 비롯해서 암환자 분들에게 최근 동물구충제죠 펜벤다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펜벤다졸을 복용한 이후에 본인 증세가 호전되고 있다는 환자분들의 증언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물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다른 치료법이나 약물료법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펜벤다졸 만에 효과하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환자분들이 본인이 직접 스스로의 몸에다가 임상시험을 해본 결과들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암환자 분들과 조금 다른 경우지만 말라리아 기생충약을 말라리아 기생충약을 이미 수년간 매일 복용하고 계신 분들 수년간 매일 복용하고 계신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환자분들이 이런 말라리아 기생충에 대한 약물을 매일 복용하고 계실까요 바로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입니다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 루프스 환자분들이죠 말라리아 항원충제를 대부분의 류마스 관절염 루프스 환자분들께서 매일 복용을 하고 계십니다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이나 루프스 환자분들이 매일 복용하고 있는 말라리아 항원충제 할록신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항원충제라고 기록되어 있죠 류마스 관절염 루프스 환자분들은 이 항원충제를 매일 복용하면서 통증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질환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항원충제 이 말라리아 항원충제를 복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 암 환자분들께서 구충제 복용 이후에 암으로 인한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것은 일단 굉장히 어떤 놀라운 부분이죠 암으로 인한 그 통증은 그 통증 강도가 매우 극심하기 때문에 구충제 복용 후에 정말로 암성 통증이 줄어들 수 있다면은 사실 암 환자분들의 고통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할록신이라고 하는 말라리아 항원충제를 복용하면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이나 루프스 환자분들 역시 통증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말라리아 항원충제를 복용함으로써 장화면역 질환의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암 환자분들께서 구충제를 복용한 이후에 본인들의 통증이 줄어들면서 증상이 호전되고 통증이 줄어들다고 하는 변화하고 변화하고 매우 유사한 패턴이죠 구충제를 드시고 통증이 줄어드는 증상 호정이 나타나시는 암 환자분들 그리고 말라리아 기생충약을 복용하고 통증이 줄어드는 류마스 관절염 루프스 환자분들 두 경우가 상당히 유사한 상황임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이 말라리아 기생충약을 매일 복용해도 괜찮으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약을 이 말라리아 항원충제를 매번 처방해 주시겠죠 심지어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에게 이 항말라리아 항원충제를 영양제처럼 생각하고서 평생 복용할 수 있는 약이다 라는 식으로까지 복약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라리아 항원충제는 안전한 걸까요?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말라리아 기생충 항원충제인 할록신의 임신부 금기 등급을 한번 보죠 2등급입니다 임신부 금기 등급 2등급 명확한 임상적 근거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사용한다 실제로 이 말라리아 기생충약을 루프스 환자분들이나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임신 중에 복용할 수 있는 약물로 복약 지도를 받습니다 임신 중에 복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 약물을 임신부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여러 과정을 통해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 말라리아 항원충제에 대한 약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용을 잠시 볼까요? 류마스 관절염 루프스 전신홍반 루프스에 효과가 있다 말라리아 기생충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 자료는요 모 대학병원의 류마스 내과 교수님이 루프스 환자분들에게 교육하신 교육 자료 중에서 일부를 인용한 건데요 말라리아 항원충제 개관입니다 피로, 피부 증상, 관절 통증의 효과가 있다 항염증 작용이 있고 루프스의 장기 손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투여한다 루프스가 장기 속으로 침투하는 것 우리 몸의 장부로 침투하는 것 루프스라는 병이 내부 장기로 점점 침투되고 확산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부 장기로 침범된 것을 막아주는 효과 때문에 항말라리아 항원충제를 드시고 난 후에 통증이 줄어들게 되고 전신 컨디션이 좋아지게 되면서 피로감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말라리아 약을 복용하고 통증이 줄어드는 루마스 관절염 루프스 환자분들이 많은 것이죠 임신부에게도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다시 한번 나왔죠 다만 부작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복용 중에 막막의 변화 시각의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시각의 이상 그리고 피부 착색, 유장장애 그래서 권장량 복용이 중요하다고 나오죠 이외에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작용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라리아 기생충약을 복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동물 구충제를 드시는 암 환자분들도 약물 복용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을 정말 면밀하게 잘 체크를 하면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동물 구충제 역시 인간의 몸에 꾸준히 들어갔을 때 어떤 부작용,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번에 제가 치료하고 있는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으로부터 아주 흥미로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환자분이 제게 보내주신 캡처 화면인데요 유튜브 캡처 화면인데요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쭉 이제 내용을 보면은요 이 환자분은 이제 동물 구충제가 품귀현상으로 구입하기 어려워지니까 화학구조가 비슷한 사람 구충제 알벤다졸을 구입해서 드신 겁니다 결국 셀프로 임상실험을 하신 거죠 자신의 몸에 과감하게 임상실험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인데 알벤다졸 400mg을 복용한 다음에 하루 두번 알벤다졸 400mg을 하루 두번 13일 복용했고요 그리고 나서 4일 쉬고 3일을 더 알벤다졸을 복용하니까 류마스 관절염의 전신 통증이 줄어들고 식욕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 플라시보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드시던 약물을 한번 보시면요 한록신 아까 말씀드렸죠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항원충제 이분이 원래 드시는 약이에요 한록신 말라리아 기생충에 대한 의약품 말라리아 항원충제 한록신을 드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라리아 기생충약을 이미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하는 항악성종양제 항암제죠 항암제를 이미 복용 중이신 상태였다는 거죠 항말라리아 기생충약에다가 항암제에다가 이렇게 드시고 있는 상태에서 기생충약 알벤다졸을 추가해서 드신 것인데 알벤다졸 추가 복용 이후에 이렇게 극적인 온몸에 무서운 통증이 사라졌다 그럼 우선은 류마스 관절이란 루프스 환자분들이 어떻게 이 항말라리아 항원충제를 드시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 항말라리아의 어떤 역사인데요 왜 말라리아 항원충제가 루프스라는 자가 면역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하게 되었느냐 이 텍스트에 보면요 말라리아 항원충제를 어떻게 루프스 환자에게 류마스 관절이란 환자들에게 자가 면역질환 환자들에게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그 시작이 나오는데요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원래 말라리아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사용된 약인데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 약물들이 류마스 관절염과 루프스 증상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우연히 우연히 발견된 것입니다 말라리아 약의 역사를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라리아 예방약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발견되었고요 말라리아가 군인들 특히 남태평양에 배치된 군인들에게 발병하는 주요 질병 중 하나가 말라리아였기 때문에 전쟁 중에 이 약물이 생산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말라리아 약의 약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연구가 이루어졌죠 그런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군인들에게 말라리아 예방 제재를 대량으로 복용시켰죠 그랬더니 군인들의 염증성 관절염과 루프스가 호전된다는 것이 처음으로 우연히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이 클로로킨이요 미군의 루프스 및 류마스 관절염의 효과를 나타냈다는 보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말라리아 항원충 약물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를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항원충제는요 전세계의 거의 모든 루프스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현재 매일 복용하는 약물이 된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참전 중인 군인들이 말라리아 기생충 약을 복용하고 루프스와 관절염이 좋아진 것이 우연히 발견된 패턴 최근에 미국의 조 티펜스인가요 그 암환자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구충제 복용 후에 말기소세포암을 완치했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패턴처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저기에서 이 동물 구충제를 복용하고 호전되는 암환자분들이 우연히 발견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처음에 말라리아 항원충제였던 약을 루마스 루프스 환자분들에게 가져와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항원충제를 복용하시게 된 것처럼 몇십 년 후에는요 암치료 시에 구충제를 복용한 것이 암환자분들의 루틴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몇십 년 후에는 암환자분들이 항암치료를 하면서 구충제를 추가로 복용하는 것이 기본 패턴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이 약물을 암환자분들이 암환자분들이 복용하는 이 상황은 앞이 깜깜한 상황에서 걸어가는 거란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암환자분들이 내 몸에 임상시험을 직접 하면서 이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상황이란 거죠 많은 환자분들이 본인의 몸에 직접 임상실험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암환자분들이 구충제 복용한 이후 나타나는 부작용 사례가 많이 수집될 수 있겠죠 원래는요 어떤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암환자분들이 구충제를 드신 상황은 임상시험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환자분들이 본인의 몸에다 과감하게 임상실험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 일단 임상시험 되고 약이 개발되기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암환자분들 입장에서는요 암이 내 몸을 하루하루 점점 더 잠시켜오는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은요 구충제를 복용하면서 암 관련 증상과 검사 수치들이 호전되고 통증도 줄어들면서 호전되는데 생명을 잃는 경우입니다 암은 좋아지는데 사람은 죽는 경우에요 중병 치료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병은 나왔는데 사람은 죽는 경우죠 그래서 암환자분들 같은 중증진환 환자분들이 어떤 효과 있는 약물이나 식품을 드실 때 반드시 주치의에게 몸의 변화를 알리면서 드셔야만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라리아 항원충제의 부작용들을 보십시오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거든요 아까 눈에 손상 말씀드렸죠 막막 손상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하면서 구충제 복용 후에 나타나는 몸 상태 변화와 각종 검사 결과들 수치 변화를 함께 해석하면서 복용해 나가셔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 각종 이상 반응과 부작용들 그리고 몸 전체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그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돌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변화 상황이 나타났을 때 주치의와 상의해서 함께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조절하거나 아니면 다른 약물로 변경하거나 다양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구충제 복용을 이해해주고 환자분의 의지에 함께 동참해줄 의사선생님이 얼마나 계시냐가 문제죠 환자분들은 일단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충제를 일단 드시는 건데 항암치료를 하고 계신 의사선생님들께서 과연 이 환자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구충제 복용을 함께 관리해 줄 수 있느냐 문제죠 이렇게 암환자분들로서는 현실적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의 살암용 구충제 알벤다졸 항암에 대한 만성질환에 대한 임상을 진행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참 여러모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이 없고 복용 용량 시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충제 복용 후 어떤 돌발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꼭 체크하면서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말라리아 기생충약도 이렇게 부작용이 많다 말씀드렸다시피 펜벤다졸이나 알벤다졸 같은 약물도 암환자분들이 드시면서 이런 말라리아 기생충약처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몸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환자분들이 장기간 과용량 복용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적정 복용량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 구충제 약을 드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드시고요 만약에 이 약을 어떻게든 계속 복용하시겠다고 한다면 이 약을 복용하는 걸 잘 이해해 주면서 함께 상의하면서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해서 함께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조언해 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이 약물의 복용 과정을 함께 해나가시길 권합니다 류아스 관절염 그리고 자가 면역 치료는 투병 중이신 환자분들도 암 치료 중이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자가 면역 치료 환자분들이 펜벤다졸, 알벤다졸을 드실 경우 누가 먹고 효과를 봤다는 얘기를 들으시더라도 섣불리 혼자 복용을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상의하면서 함께 복용 과정을 해나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직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상 건강유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